자 볼게요 29번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복점기업 A사와 B사가 직면한 시장수요곡선은 P는 50-5Q다 A사와 B사의 비용함수는 각각 QCA 뭐 CB 이렇게 있죠 두 기업이 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꾸르노 모형을 가정할 때 두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A기업의 한계비용은 얼마입니까 10이죠 C로 미분하면 CA로 미분하면 그 다음에 B기업의 한계비용은 얼마에요 15죠 그러니까 이건 한계비용이 다르잖아 서로 그럼 이거는 FM 방식대로 해야 돼요 FM 방식이 뭐야 1번 기업 1과 기업 2의 MR을 구한다 2번 기업 1과 기업 2의 이윤 극대화를 구한다 그러면 둘 다 이윤 극대화가 이 꼴 뭐에요 반응 곡선이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윤 극대화를 하고 둘이 접점이 반응 곡선의 합인 거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림 그렸던 것처럼 교점을 구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의 전주 조건은 뭐냐면 지금 수요 곡선을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P는 P는 50-5Q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Q1 더하기 Q2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럼 먼저 QAQB죠 QAQB죠 1기업 A기업 B기업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걸 구할까요 TRA는 P 곱하기 QA죠 그러면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50QA-5QA제곱-5QAQB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어 요거에요 그러면 이제 MR을 구하면 미분해서 MR을 구하면 MR은 당연히 Q1으로 QA로 미분해줘야 되죠 그럼 MRA는 MRA는 O10-10QA 그죠 마이너스 OQB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RB는 P 곱하기 QB고요 이건 뭐예요 O10QB 마이너스 OQA OQB 마이너스 OQB의 제곱이죠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거 QB로 미분해야죠 이번에는 그러면 MRB는 O10-5QA 마이너스 10QB죠 저건 MR만 구한 거잖아 그럼 반응 곡선은 뭐라고요 이윤 극대화의 산물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MCA가 얼마였어요 MCA가 그 비용함수 미분하면 10 그죠 그 다음에 B는 15죠 15 자 그럼 예쁘게 써봅시다 예쁘게 자 얘는 예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1로 넘기면 10QA 더하기 OQB는 뭐가 됩니까 4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뭐다 A의 반응 곡선 두 번째 이쪽으로 하면 OQA 더하기 10QB는 35죠 얘는 뭐의 반응 곡선 기업 B의 반응 곡선 그럼 둘 다 납득을 해야 되니까 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머릿속에 제일 안 들어온 게 뭐냐면 왜 반응 곡선이라는 용어를 쓰느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응 곡선은 뭐라고 그냥 A와 B의 이윤 극대화의 산물인데 산물인데 둘 다 그래 우리 서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야 교점이라는 거죠 서로 합리적인 부분 자 그래서 얘 있죠 얘를 통분해서 이쪽으로 넘길게요 통분할게요 그러면 통분하면 얘 지금 Q5QB를 10으로 만들면 되겠죠 곱하기 1을 해서 넘길게요 이렇게 그러면 20QA 플러스 10QB는 얘가 80이 되겠죠 그죠 빼면 마이너스 15Q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럼 QA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3이면 3이면 얘가 뭐예요 30이죠 그럼 QB는 뭐예요 2 끝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 되세요 이게 완전한 FM 방식 완전한 FM 방식이 뭐냐면 요거는 비용이 같든 다르든 다 이거 풀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같은 걸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 그죠 비용이 같은 건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우리 아까 그 27 28번처럼 먼저 꾸르노 모형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봐라 비용이 같은지부터 봐라 그죠 비용이 같은지를 보면 어떤 논리가 나오게 된다 어떤 논리가 나오게 돼요 완전 경쟁 수준의 3분의 2를 생산하여 반띵한다 1번 두번째는 완전 경쟁 수준의 3분의 2를 수량 곡선에 넣으면 가격이 나온다 두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27 28번 수준이 공기업 경제학에서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9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심하니까 한번 해드린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29번이 가장 이 꾸르노 모형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꾸르노 모형이 이해가 됐다 꾸르노 모형이 이해가 됐다라는 게 뭔 뜻일까요 네 꾸르노 모형이 이해가 됐다는 게 뭔 뜻일까 여러분들이 두가지를 이해한 거예요 1 아 완전 경쟁 우리가 꾸르노 모형이 이해가 됐다는 건 반응 곡선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반응 곡선이 뭐예요 그냥 주어진 것을 이윤 극대화 하세요 근데 이윤 극대화를 하는데 MRMC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수량을 PA와 PB로 나눌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QA와 QB로 나눌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A와 TRD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돼요 이 반응 곡선에 대한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런데 슈타겔버그 모형은 이렇게 하는데 선도자와 추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슈타겔버그 모형은 만약에 나온다면 27 28 번처럼 꾸르는 모형을 한 다음에 슈타겔버그 모형은 얘가 얘는 완전경쟁시장의 3분의 2 수준이잖아요 그죠 얘는 4분의 3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거든요 선도자가 2분의 1 이고 얘가 4분의 1 이에요 그래서 슈타겔버그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분의 3 1 2 2 3 2 3 2 3 3 5 5 5 6 6